와가지고 제일 가장 힘들어요. 그냥 다 여자들입니다. 자기들끼리만 얘기했고 이렇게 썸말로 그만큼 얘기한 거면 되잖아요. 그래요. 토가 잘 안 돼요. 여기 앞에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잖아요. 토처럼. 토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토를 찍어서 당겨서 공주기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때 같이 찍지. 뛰지마. 엄마가 뛰지마. 엄마가 뛰지마.